반갑습니다. 남궁입니다. 나하? 자 오늘의 배드워드 컨텐츠 바로다가 유도미사일 플러스 까마귀로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전략입니다. 유도미사일이 생각보다 넉백이 엄청 강합니다. 한번 제대로 명중시키면 상대방이 넉백이 엄마무시해서 잘 떨어지거든요. 그때 이제 까마귀를 출동시켜서 무조건 낙사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이죠. 또 이런 전략이 되게 좋은게 저보다 템이 좋은 상태도 그냥 낙사로 이겨버릴 수 있어서 되게 효율도 좋습니다. 레츠기릿 아 그치 이맵 좋지. 근데 제가 이거 해봤는데 눈덩이랑도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로켓뿐만 아니라 눈덩이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까마귀를 출동시켜도 되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뉴트리아 두 명 제발 우리팀으로 맞으라 제발. 아 내 쪽으로 야 4144 야 미쳤다 이거 장난하나 이 사람? 이 사람 장난하나 진짜 뭐해 이거? 이거 극복해야 된다 큰일났다. 이렇게 되면 일단은 블럭 장착 사야 된다. 도망갈 준비부터 해야 돼 도망갈 준비. 야 근데 이렇게 다이아도 많이 먹어 잘 먹으면 왜 이렇게. 다이아를 잘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아를 왜 이렇게 잘 먹지 얘네? 어 다이아를 좀 주세요 다이아를 좀 주세요 제발. 일단 에메랄드 먹자 에메랄드. 일단 풍선 하나 사놓자. 풍선부터 먹자. 일단 풍선. 잘 가시고. 자 잠깐 집중력이 떨어졌다. 집중하자 집중 집중 집중. 잠깐 저 사람 잡아야 돼. 아 뭐야 뭐야 뭐야. 아 나 뭐하냐 나 진짜 나 뭐해 나. 그래도 제가 오늘 전략이 낙사시키기 좋은 전략이니까 인원이 딸려도 템이 안 좋아도 일단은 극복할 수 있어 어떻게든 극복해보자. 쟤네 뭐야 냉장고만 들어왔는데? 저런 무지성 양설내장고는 하면 안 됩니다. 너무 쉽게 뚫려가지고. 아 털렸네 이미 털렸네. 일단 넣어놓고 가자. 레츠 기릿. 바이 바이. 여기서 먹읍시다 오케이. 아 저 엘더트리가 중앙 점령하는데? 아 솔코드 걸렸는데 다행히 애들이 공격적으로 안 온다. 빠르게 부지런하게 공장 올리자. 일단 살 거 생각 안 나니까 일단 넣어놓자. 살 거 생각이 안 나 일단은. 일단 나보다 템 좋은 녀석들은 눈덩이를 잘 써서 필살기로 보여주자. 야 잠깐만 나한테 오지마. 야 눈덩이 와 낙사시키기가. 나이스 와 기험했다. 일단 이렇게 빨리 스크롤코드는 무조건 부지런하게 됩니다. 아 맞아 까마귀 사야 돼 까마귀. 맞아 까마귀 사야지 템빨을 극복할 수 있거든요. 까매? 저의 전략은 무엇이냐. 바로다가 눈정이란 미사일로 떨궈버린 다음에 무조건 까마귀를 출동시켜야 됩니다. 푸실 준비도 해버린다. 한 번에 한꺼번에. 와 저 엘더트리 녀석이 제일 거슬렸는데 아 참 저기 어떻게 뚫지 저기? 간보면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자. 그럼 가자. 와요. 아무도 안 떨어졌어? 비서니 비서니 집 앞에 놔. 아 잠깐만 쟤 다 나온대. 야 소리듣고 다 나온다 쟤네들. 뭐야. 아 뭐해. 어. 나 다야 가보 다야 가보. 그러나 저거 거슬리게 한다. 어 엉간히 거슬리게 해라 인마. 어 아프다. 야 근접은 나한테 안 된다. 너 근접은 나한테 안 된다 인마. 거기서 꼼수를 부리려고. 아 뭐야 뭐야. 아 잘못 썼어. 아 잠깐만 너 이리 와봐. 너 이리 와봐. 너 이리 와봐. 너 이리 와봐. 떨어졌니? 오케이. 이게 어디서 이 감이 이게 어디서. 아까 보셨어 여러분들. 아까 아까처럼. 아까 내가 뭐랬지? 떨고 떨고자 떨고자. 오케이. 부속 부속 부속. 야 방향 가는 거 상실했어 나 지금. 나 어디잖아. 야 어디 어디 있었지? 아니 풍선 쓴 거 봤는데 까마귀 어만들어가서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조심 조심 조심. 으어씨. 까마귀 다 썼게. 여기다가. 이거 잔뜩 사. 그렇지. 그렇지 요거지. 야 그냥 빨리 이거. TNT 테러 할 때 안 되겠다.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TNT 테러가 제일 안전하더라고요. 와 애매가보새. 잠깐만. 잠깐만. 쟤네 뚫어야 돼. 잠깐만. 지금 잠깐만.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. 와 잠깐만. 보통 큰일 난 게 아니야. 이거는. 와 쟤네 애매가보새. 야 진짜 이건 진짜예요 뭐야. 잠깐만. 털자 빨리. 털자 빨리 털자 쟤네. 오. 쯧. 와 좋았어. 다행이다. 다행히 일찌간지 털어버렸다. 쟤네 지금 조심해야 돼 쟤네. 어 잠깐만. 펄펄펄펄펄펄펄펄펄. 엇. 오케이. 와 유도미사일 저도 되게 위험하다. 와 데렐들 템이 좋으니까 무조건 넉팩으로 털어뜨린 다음에 어떻게든 해봅시다.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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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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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프 먹었구나 까마귀가. 자 이제 한 명 잡으려면 까마귀 두 개 까야 돼 이제. 아디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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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. 아 버그로. 아 잠. 얘 아닌데. 얘 아닌데. 잠깐만. 아 저거 버그다. 가끔씩 풍선 오토 같은 걸로 한꺼번에 세 개 빠르게 까면 갑자기 엄청 하늘 높이 올라간대요. 잠깐만. 어 쟤 안 죽었어 쟤? 잠깐만. 쟤 잡아야 돼 지금이다. 잡아야 돼 쟤 잡아야 돼. 오케이. 글쎄 없다. 이제 없다. 이제 없다. 끝이 끝이. 야 좋았어. 얘네들 좀 잘한다. 까마귀 카운터 실줄 아네. 얘네들이 풍선을 일부러 미리미리 써서 까마귀를 맞아도 살 수 있도록 하네. 얘네들이. 풍선 타는 애가 위에 있으면 까마귀가 아니라 눈덩이에 써야 됩니다.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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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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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얘네 까마귀. 어 깜짝이야 갑자기. 와 잠깐만. 야 누구 떨어진 것 같은데 잠깐만. 사요나 와라. 야 까마귀 진짜 좋다. 와 네이블이 진짜 좋긴 하네요 여러분들. 얘네들이 까마귀 대처법을 아네 얘네들이. 까마귀가 무서우니까 풍선을 미리미리 꺼네. 그냥 잔채줄을 부리는데 어림없지. 나 눈덩이도 있거든. 아 441차 솔커드에서 결국엔 1대1까지 왔습니다. 근데 저 친구 좀 잘하는 녀석이라서 가자 가자 렛츠 기릿. 뭐야 얘. 얘 뭐하니 얘. 들어와라 들어와라. 컴온. 어 뭐해. 와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저기 왔다. 안 안 안 안 안 안 안.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. 자요나 와라. 자요나 와라.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. 원 몰 원 몰. 오케이. 자 레이븐 좋았다. 야 근데 로켓을 한 번도 안 썼네. 로켓을 써야 됐네. 잠깐만. 자 오늘 컨텐츠가 로켓으로 상대를 떨군다면 레이븐을 쓰는 건데 로켓 쓸 일이 없었네. 초반에 여러분 어디 나갈 필요 없고 좀만 모읍시다 이제. 1분 정도 됐을 때 가면 딱 에메랄드 이제 다이아몬드 4개 나오거든요. 잠깐만 러쉬 가볼까 어디? 잠깐만. 어 레드. 아. 야 막았네. 아 너 이리 와. 너한테 화풀이 좀 해야겠다. 인마 너 이누서 가 인마. 너 인마 어? 저기 막으면 어떡해. 잡아주고. 오케이. 뭐야 나 피 한 번도 안 들었네. 이 때를 돌았어. 오케이 사주고. 나이스. 아니 왜 가져가 야. 잽이 안 되는 녀석. 잽도 안 되는 녀석. 자살을 선택해버렸네. 너는 뭐해 너는. 하얀이네요. 오케이. 잠깐만. 오케이. 잡아. 자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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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 킬 스토로 들어갔다. 나이스. 오케이. 나는 철로 뭐 살 게 생각 안 나니까. 일단 넣어놓자. 일단 넣어놓자. 얘네 잡자. 일단 어떻게든 이제 잡자. 어떻게든 잡아야 돼. 오케이. 나이스. 저렇게 눈덩이가 수직탑 사는 애들 상대로 아주 사이다입니다. 자 일단 레이븐이랑. 로켓 엄청 챙겨갑시다. 어 잠깐만. 저 각이다. 킬 스토로 떨어졌네. 오케이. 풍선 왜 벌룬. 와 왜 벌룬을 왜 아무도 안 써. 얘들 다 눈빈 가봐 애들. 풍선을 아무도 안 샀는데. 철풀갑이지만. 역백으로 잡으면 돼 괜찮아. 낙사로 잡으면 되지. 컴온 컴온. 컴온. 어어 살았다 쟤 살았다. 녀석이 많이 위험했어. 녀석이. 어. 나 활수복 짤려고. 우와 넉백 봐봐. 넉백 세다.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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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뿜. 오. 아 깜. 아니 다 풍선을 왜 안 사. 왜 풍선을. 다음으로 오늘 이렇게 유도 미사일 플러스 까마귀 전략. 아주 사기입니다 여러분들. 저보다 템이 좋아도 낙사로 이길 수 있거든요. 잘만 쓰면. 눈덩이 플러스 레이블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. 암토록 여기까지. 바이바이. 으이이잇. 우울. ** 아. 아. 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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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